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 내용 주제, 우리 청산가치 관점에서 저평가 종목들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월요일장, 시장의 주도주 세 종목을 우리 신자분들과 함께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저평가 종목들을 발굴하는 방법들, 그리고 실전 우리 차트 분석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현재 저평가 구간인지 고평가 구간인지를 우리 신자분들이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우리 초록 밴드 통해서도 장중 전략들 함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3월 5주차, 우리 주도주 첫 번째 에코프로 BM 종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7월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에 광풍이 불면서 무려 58만 원까지 좀 큰 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요. 그 이후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이 몰락하고 19만 원 정도까지 마이너스, 고점 대비해서 60%의 폭락을 겪었던 종목이고 그 이후에 거의 6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을 거쳐나가던 박스권 구간을 형성해 나가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1월 달 주요 변곡을 이탈하고 저항받았던 자리, 27만 원의 매물대 위로 오늘 고개를 드는 모습, 그리고 주요한 매물대를 돌파하는 자리를 오늘 만들었는데요. 오늘 장중 거래대금이 약 3천억 정도 수반되면서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되면서 월요일장, 우리 바이오 관련주들 강세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소재 관련주, 에코프로비엠 종목이 지난 1월 달 이후에 저항대 한계점을 돌파하는 유의미한 슈팅자리, 돌파자리를 만들면서 시장의 수급을 강력하게 가져간 3월 5주차 월요일 첫 번째 주도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3월 5주차 어떤 종목들이 강세였는가 하고 보니 우리 두 번째 종목은 HLB 생명과학 종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리보세나리, 암치료에 대한 신약을 개발해 나가고 있었던 우리 코스닥, 우리 제약주들이 4월 5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암학회 일정을 앞두고 계속해서 임상 모멘텀으로 고공행진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HLB 생명과학이 유상증자를 또 발행하겠다는 공시를 했는데 보통상적으로는 우리 유상증자 저점에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또 찍는다고 했을 때는 또 악재로 작용될 만한 여지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유상증자를 찍더라도 우리 4월 초에 예정된 우리 임상 모멘텀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일정들이 바이오 일정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을 다시 한번 강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윗고리가 달리거나 은봉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약세 전환된다면 조정 파동이 좀 계속이 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과거의 한계점을 더 강한 거래량과 장대양봉으로 돌파했다는 것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월요일 기준으로 거래대금 2,390억 정도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 상승을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핫한 HLB 생명과학 종목도 월요일장 우리 단기 종목으로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HLB 종목입니다. 어쨌든 HLB 그룹의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은 가장 큰데 이번에 한계점이었던 11만 원 자리 그리고 11만 2천 원 자리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신고가를 갱신을 했다면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우리 은봉이 떨어지고 고점에서 차익실험 매물이 떨어진다면 조정파동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력을 봤을 때 과거의 매물대를 거래량 수반하면서 돌파할 때 단기적으로 큰 시세 분출 이력이 있었던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오늘 HLB 종목도 거래대금 2천억을 수반하면서 바이오 섹터들을 강세 속에서 시장을 주도한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주도주로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월요일 5주차 우리 시장의 주도주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청산가치 관점에서 시청자분들이 저평간지 고평간지를 판별해 나갈 수 있는 핵심 3강 강의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참여 방법 보고 다시 넘어와서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3강 내용 청산가치 관점에서 저평가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오늘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저평가인지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네 오늘 아낌없이 좀 이론적인 부분들 먼저 점검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전 차트 보면서 어떻게 우리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게에도 부채가 있듯이 기업에도 부채가 있습니다. 사업을 크게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부채를 끌어와서 우리 산업규모를 키워야 되는 것처럼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를 자산에서 뺐을 때 순자본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자본을 총 발행된 주식수로 나눴을 때 기업의 청산가치를 우리가 사전에 계산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1년에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지 단기 순이익을 내는지 여러 가지 재무적 관점에서 우리가 체크 포인트들이 있지만은 그중에서도 재무적 관점, 기술적 관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청산가치적 관점을 우리 3강으로 준비한 이유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 PBR 관련주 이런 테마가 앞으로도 계속 부각될 건데 어떤 종목들이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분석해 보고 네 종목이 저평가인지를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분석해 볼 사례로 LG화학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2023년도 결산 기준 자산 77조, 4,667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부채 36조를 빼니까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4조 9,382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재무제표상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키움증권 기준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잠시 후에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동 종목에 총 발행된 주식수를 보면 이 부분도 어떻게 보는지는 추후에 다시 또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우리 LG화학 종목에 총 발행된 보통주와 우선주에 총 발행된 주식수를 더했을 때 7,060만 주 정도 그리고 760만 주 정도를 더했을 때 대략 7,800만 주 정도의 발행 주식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우리가 나눴을 때 한 주당 동 종목의 기업의 청산가치적인 관점에서의 이제 가격은 이 가격이 되겠네요. 우리가 700만 주 더하기 70만 주 정도 더해서 7,800만 주가 됐고요. 그리고 부채를 제외한 자기 자본에서 나누기 7,800만 주를 했을 때 한 주당 우리 기업 가치, 기업의 청산가치는 약 52만 원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주당 우리 LG화학의 기업의 청산가치가 52만 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매의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LG화학 종목의 지난 4년 동안의 차트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LG화학 종목이 23년도 12월 기준 기업 청산가치가 52만 원이라는 것은 52만 원의 선을 차트상 쭉 그어봤을 때 이 종목이 52만 원 기준 청산가치보다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저점 매수 관점에서 그리고 기술적 관점에서 저점 잡는 법, 대시세 초입 잡는 법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직관적으로 52만 원의 선이 그어졌을 때 52만 원보다 높아졌다. 주가가 100만 원 위로 올라갔다. 고평가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고 우리는 고평가 구간에서 꺾이면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전략을 세워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세를 반납한 조정파동에서 공교롭게도 52만 원 자리에 기업의 청산가치 부근에서 저점을 다지고 다시 한번 주가가 무려 80에서 90만 원 정도까지 50% 정도의 상승이 이 자리 기업의 청산가치 부근에서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저점이 다져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수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LG화학 종목의 기업가치를 분석해서 청산가치를 분석해서 LG화학 종목의 청산가치가 52만 원 정도는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빠졌을 때는 밑으로 조금의 하락 대비 위로는 과거처럼 큰 상승을 노려보고자 하는 저점 매수세가 여기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 기업의 청산가치 밑으로 빠져있는 이 LG화학 종목의 현재 40만 원 가격대는 지금 가격이 저평가냐 고평가냐를 봤을 때 저평가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저평가 자리에서 물량을 모아가다가 기업의 청산가치 위로 시세가 나왔을 때는 고평가 구간에서 나는 수익을 챙겨 나가겠다. 이렇게도 좀 전략을 세워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재무적인 관점, 공시적인 관점, 재료적 관점, 이슈적 관점, 차트적 관점도 당연히 많은 부분들을 검토하고 1강, 2강에서 제시해드린 핵심 보조지표까지도 활용해 가시면 좋겠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꼭 활용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업의 청산가치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다면 매수 관점으로 그리고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면 하차 관점, 수익 실현 관점,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에 적절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종목은 우리가 실제 사례 통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복습을 통해서 대시세 초입의 전제 조건, 가기거를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기거 조건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된다. 그런데 이 대량 거래가 장대양봉을 수반하면서 과거의 폭락 이후에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면 여기서부터 큰 시세 분출이 될 수 있으니 우리가 저점에 잡는 것도 중요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과거에 큰 시세 분출 이력이 있었던 종목이 폭락하고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큰손들이 매집할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과거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는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손절해야겠습니다. 하고 손절할 때 그 물량을 받아낸 주체들이 이제는 그들이 수익을 내기 위한 큰손들이 수익을 내기 위한 물량을 바닥에서 확보한 자들이 수익 내기 위한 본격적인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전환되는 그 시작점은 대량 거래를 수반한 장대양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대양봉이 고점에서 터져서는 의미가 없고요. 가, 기, 거를 수반해서 우리 대시세 초입의 차기 주도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이런 자리인데 여기서 방금 살펴봤었던 우리 청산가치에 대한 이슈들을 또 적용을 해본다면 이런 기술적 그림에 위치해 있는 대시세 초입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기업의 청산가치를 계산해봤을 때 청산가치보다 낮게 지금의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더 매수 관점에서 매수 근거로 우리 청산가치도 또 하나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저는 대시세 초입 종목들 그리고 과대낙폭 저점인 종목들을 시청자 분들께 좀 어떻게 잡아 나가는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종목을 발굴하는지를 이야기 드리는데요. 거기서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기업의 청산가치까지 활용해서 가능한 주가가 청산가치보다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의 대시세 초입일수록 더 매력적인 매수 타점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대시세 초입 관점에서 우리 신자분들께 닥터스탁 우리 공략주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에코프로 HN 그리고 3월 18일 파메시세 종목에 대한 실제 사례 분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3월 11일 월요일에 에코프로 HN 종목을 제가 우리 친환경 관련주 에코프로에서 인적 분할돼서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들고 왔습니다. 자 이때 자리를 보면요. 여기서 이제 차트가 짤려서 잘 안 보이지만은 엄청난 폭락을 겪고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제 박스권 행보를 보였던 우리 에코프로 HN 종목의 바닷건에서 지난 3개월 동안 보지 못했던 뭐가 터졌다.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을 보고 제가 우리 신자분들께 6만 9천원 이하 에코프로 HN 종목을 이제 공략주로 닥터스타 공략주로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 결과가 최근에는 40% 정도의 상승으로 기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에코프로 HN의 월요일 기준으로 차트 내용을 보면은 과거에 12만원까지 폭등했었던 종목이 반토막 이상의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이중 바닥을 다진 박스권 하단 그리고 기간 조정의 끝에서 뭐가 들어왔을 때 대량 거래가 들어왔을 때 공략을 했을 뿐인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만에 플러스 40% 정도의 폭등을 우리가 3월 달 다크호스 공략주로 에코프로 HN의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우리 코스피로 2선 성장이 된다라는 공시적 관점에서 우리 계열외사 에코프로 HN 종목도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 상장된다라는 부분이 모멘텀으로 작용된다면 계열사도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3월 11일 월요일에 우리 신뢰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고점에서 거래량 터지고 이미 시세 분출한 전성기 구간이 아닌 이미 폭락하고 저점에서 이제 막 거래대금 들어오는 시점에 공략을 하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보면서 왜 대시세 초입에 시청자분들이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월 18일 우리 파미실 종목을 제약바이오, 바이오 의약품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아까 살펴봤었던 종목과 차트가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 받던 중에 뭐가 터졌다? 대량 거래가 터졌다. 그런데 이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직전에 저항대를 돌파하는 슈팅 자리, 돌파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파미실 종목을 단기적 관점에서 거래량이 없는데 주가가 거래량 매수세가 없어서 빠지는 자리에서 단타로 들어가면 물립니다. 그런데 가격 조정 받고 바닷건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큰손들과 세력들이 이제는 가격을 끌어올리겠다고 천명한 자리에서 공략을 했을 뿐인데 그 결과가 우리가 하루 이틀 만에 플러스 10% 정도의 단타 수익의 기회로 잘 활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대납폭 자리에서 거래량 없는 자리 저평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미리 미리 심어두고 시세 나올 때 수익을 챙기는 것 또한 중요한 저점 매수 관점에서는 유리한 전략일 수 있는데요. 단기 상승을 노려보고 싶다. 내가 매수했는데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거래량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특정 주체가 그 종목의 가격 부양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아까 이야기 드렸듯 대시세 초입의 전제조건, 가기거 요건을 해당되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대량 거래 발생됐다. 그리고 그 대량 발해 발생된 기준 캔들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대량 거래가 터진 이 자리를 제가 매수터점으로 소개를 시켜드렸고 이틀 만에 10%의 단타 수익을 확정지을 수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가 가격을 끌어올릴 때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안전하고 빠르게 그리고 조금의 손실 대비 위로는 압도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전략이니까요. 이 대시세 초입 전략들 우리 1강, 2강 복습하시고 오늘 강의에서는 이 대시세 초입을 기본으로 깔되 여기서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산 가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장의 주도주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좀 많이 탄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일자 기준 3월 5주차 월요일 기준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된 종목들에 대한 저평가 종목들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이 저평가 종목들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후에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우리 키움증권 기준 0177 특정일자 상한가 탭은 우리 2대1의 시청자분들이라면 꼭 기억하고 계시고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거래대금은 500억 이상인 종목들을 가지고 서치를 해서 하락한 종목들을 보면 과대낙폭인 종목들을 서치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는 상승한 종목들, 매수세가 오늘 당일 강하게 몰린 종목들을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종목 선별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상관 내용들은 간략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실전에서 차트 보면서 저평가 종목들을 분석하는 내용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시청자 분들 반갑습니다. 방금 살펴봤던 기업의 청산가치를 분석하는 이론적인 대한 부분들은 좀 점검을 했는데요. 오늘장 시장의 주도주를 가지고 실제 종목들의 사례를 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전평가된 자리인지 아닌지 기업의 청산가치를 분석하는 방법들을 신청자분들과 같이 점검해 보는 시간 빠르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지막에 제가 강의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우리 신청자분들, 이데일리 신청자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0177 탭을 보면서 종목 선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0177 우리 탭에 들어가면 많이 하락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상승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지를 우리가 서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500억 이상인 종목들을 가지고 오늘 방송에서 좀 다뤄드리도록 할 텐데 여기서 제가 거래대금 순으로 이제 서치를 내림차순을 해서 거래대금이 높았던 종목들 위주로 우리 신청자분들도 집에서 혹은 나중에 공부하실 때 우리 특정일자, 오늘이 지나도 과거에 어떤 종목들이 강세였는지를 계속해서 차트를 돌려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탭이니까요. 이 탭을 잘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삼성 SDI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짠 거래대금 4천억 정도가 이제 수반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저평가인지 아닌지 기업가치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기업 분석 탭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기업이 뭐 어디 소재에 위치해 있는지 대주주지부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업 분석 탭에서 활용을 할,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탭 우리 키움증권 기준 0, 6, 6, 0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기업 분석 탭에 들어가면 또다시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는 탭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기업 분석 탭을 눌렀을 때 이제 총 발행 주식수는 여기서 지금 확인이 되고요. 발행 주식수는 지금 6,870만 주에 160만 주다.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 그리고 재무제표 탭에 들어가면은 이 동사의 지난 몇 년 동안에 결산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출과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나중에 강의 통해서 좀 재무제표 보는 법에 대해서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재무적 관점보다는 청산가치적인 관점에서 동종목의 2023년도 12월 달 기준 결산 기준 가지고 있는 자산 34조 그리고 부채 14조를 제외한 자기 자본 약 2조 정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 계산기를 통해서 좀 입력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 앞자리가 1, 9, 9, 0, 7, 3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단위가 억이니까 억, 10억, 100억 잠시만요. 이게 억 단위니까 3위 억 단위로 했을 때 이렇게 지금 3억, 10억, 100억, 1000억 그리고 20조 정도를 제가 계산기로 숫자를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자 우리 조금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땡이버 이제 계산기를 통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좀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돌아와서 이제 동종목의 총 발행된 주직수 대략 7천만 주 정도가 발행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자 유통주직수 말고 총 발행된 주직수 7천만으로 이제 나누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러시 7천만 주를 계산을 했을 때 자 동종목의 주당 우리 기업의 청산가치는 대략 28만 원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우리가 차트에 28만 원을 기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크게 놓고 보고 23년도 결산기준 동기업의 기업의 청산가치가 대략 28만 원 정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계산기를 통해서 체크를 해봤고요. 이 내용을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우측에다가 네 우리 가격대를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삼성 SDI 종목이 최근에 34만 원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기업의 청산가치를 빼지 않고 저점을 다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점과 고점을 판단해 봤을 때 최근 만들어진 저점 34만 원 최근 만들어진 고점 80만 원대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나중에 추가적인 낙폭을 확대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번에 만들어진 저점 가격 34만 원 가격과 그리고 28만 원 자리가 기업의 청산가치 부근이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 삼성 SDI 종목이 한 번 더 이 34만 원 자리 그리고 28만 원까지 낙폭을 확대한다면 동 종목의 기업의 청산가치는 28만 원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삼성 SDI 종목이 무너질 때 무섭다 공포스럽다 빠지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삼성 SDI 28만 원 자리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상환하고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다 처분한 순자본에서 보유 총 발행된 주직수로 나눴을 때 주당 가치 기업의 청산가치가 28만 원 정도는 되고 그리고 이 종목이 34만 원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이 종목은 20만 원 후반 30만 원 초반에서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내가 물량을 모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전략을 좀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우리 이처런지 배터리 이런 쪽으로 지금 바닷권에서 대량 거래 터지면서 우상향 추세 구간으로 전환되고 있는 삼성 SDI 종목이 나중에 다시 이처런지 배터리 관련지들 조정받고 코스피 코스닥 조정받아서 동 종목의 기업의 청산가치 부근까지 낙폭을 확대한다면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관점으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업의 청산가치가 28만 원이다 근데 동 종목의 주가가 고점 수준까지 네 우리 청산가치 대비 100% 150% 이상 또 폭등하는 구간으로 접어들게 된다면 기업의 청산가치는 28만 원 수준인 대비 우리 많이 올라갔다면 고평가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도 관점으로 좀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러시아 쪽에서 이제 생산되는 곡물에 대한 관세를 유럽에서 또 5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오늘 곡물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우리 신송 홀딩스 종목에 대한 우리 매매 전략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송 홀딩스 종목이 오늘 거래대금 1000억 정도를 수반하면서 시장에서 식품 관련주로서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간장을 만들고 뭐 이런 식품 첨가물을 만드는 기업의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의 과거력을 봤을 때 자 전쟁 테마주 식품 테마주로 부각되면 과거 5천원짜리가 19,000원까지 3배 정도 폭등했다가 폭락하고 또다시 저점 6,000원 대비 17,000원까지 또 3배 정도 폭등했다가 또 폭락하고를 좀 최근에 반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기술적 관점에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세워볼 수도 있지만 방금 살펴봤었던 기업 분석 탭을 통해서 재무제표 탭에 들어가서 이 종목의 매출 영업이익 이런 부분이 아닌 쭉 내려가서 자산 부채 제외한 자기 자본 천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연도마다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자본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23년도 12월 기준 동사의 자본을 가지고 총 발행된 주식수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36 더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위가 억이기 때문에 끝자리를 억 단위로 만들어서 지금 1036억을 이제 계산기로 좀 표기를 해두도록 하고 자 이 내용을 총 발행된 주식수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송홀딩스의 시가총액 1294억 그리고 발행된 주식수는 1180주 정도가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동사의 자본 나누기 이제 총 발행된 주식수가 1180만주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나눠서 계산기로 느는했을 때 자 동사의 한 주당 기업의 가치 기업의 청산 가치는 대략 8800원 정도가 됩니다 제가 이제 나눌 때 28만 이렇게 밑자리는 소거를 했기 때문에 요 뭐 8779원을 대략 8800원으로 차트상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송홀딩스 종목에 기업 청산 가치가 우리 8800원 정도가 된다 라는 것을 시청자분들과 함께 계산기를 좀 두들겨 봤는데요 자 매매 전략을 세워본다면 기업의 청산 가치보다 빠졌을 때는 무엇으로 매수 관점으로 그리고 기업의 청산 가치보다 다시 빠졌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우리 신자분들이 청산 가치를 활용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면 이제 매수 근거로 잘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8800원보다는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저평가냐 고평가냐를 물어봤을 때 현재 신송홀딩스는 시장에서 식품 테마주로 강세 구간 전환되고 있고 상승 구간 우상형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청산 가치 관점에서는 매수냐 매도냐를 봤을 때 저평가냐 고평가냐를 봤을 때 고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청산 가치를 기준으로 두고 매매 전략을 세워본다면 추가 시세 기록할 때 이 종목은 저평가가 아니라 고평가이기 때문에 분할 매도 관점으로 수익을 챙겨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송홀딩스 종목에 추후 저평가 구간에서의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매수를 빨간색으로 좀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 색상을 빨간색으로 하고 채우기 색상을 분홍색으로 해서 이렇게 좀 보시기 편하게 빨간색 구간이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좀 표시를 해둘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우리 신송홀딩스 종목에 거래량 수반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나중에 사이클이 돌고 다시 식품 관련주들 조정받고 신송홀딩스가 기업가치 청산가치 8,800원 밑으로 조정을 받게 된다면 그 구간에서는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을 고려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우리 특정일자 상한가에서 이제 특정 종목들 몇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이번에 이제 오늘장 거래대금 터졌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우리 대형포장 종목이 또 거래대금이 터졌는데요 자 대형포장 종목의 차트 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포장 오늘 거래대금이 지금 830만 주가 수반되면서 시장에서는 자 지금 지금 우리 대형포장 종목의 이 830만 주가 여기서는 나오진 않는 것 같네요 자 이 탭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일단은 우리 부강약품이 아니라 자 대형포장 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최근 바닷권에서 대량거래를 수반하면서 대시세 초입의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닷권에서 갑자기 거래량 수반되면서 이제 직전에 매물대를 돌파하는 슈팅자를 만들었고 그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 플러스 22%까지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골판지 제조업체로서 이제 시세가 좀 분출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력의 차트를 보면 동사의 주가는 650원에서 4천원까지 6배 정도 이상 폭등이 나왔던 과거력이 있고 폭락한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니까 단기간에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상승을 기록했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도 청산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탭에 들어가서 이 종목의 부채를 제외한 자기자본 1700억을 계산기로 이제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1700억 정도를 우리 계산기로 표기를 해놓고 지금 정정하겠습니다 1700억이니까 1701억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억 단위로 맞춰서 1700억을 이제 계산기로 숫자를 표기를 해놨고요 그 이후에 동사에 총 발행된 주식수 1억 800만 주인데요 대략 1억 천만 주라고 계산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누기 1억 천만 주를 계산해서 이제 자기자본에서 나눴을 때 동사의 주당 기업의 청산가치는 약 1540원 1550원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어떻게 매매 전략에 활용하느냐 나의 수익으로 전환시켜 나가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은 자 우리가 계산한 청산가치를 이렇게 선을 그어둡니다 그래서 1550원 자리가 2023년도 기준 대형 포장 종목의 기업가치구나 우리가 청산가치구나 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이 자리 밑으로 빠졌을 때는 뭔가요 저평가 자리죠 그러면 이 저평가 자리에서 저점 다지고 뭔가의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신자분들이 저점 매수 관점에서 과대낙폭 자리 기술적으로도 분석하시고 재무적으로 문제없는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다면 더 매력적인 매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포장 종목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다가 1550원이 기업가치 부근이고 그 밑으로 빠졌다면 우리가 저평가 구간에서 충분히 물량을 우리 기술적으로도 과대낙폭 자리라고 한다면 베팅해 볼 법하겠다라고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1550원 1550원 기업가치보다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고점에서 오늘 은봉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고평가 구간에서 차익 시설이 떨어졌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 포장 종목 또한 기업의 청산 가치를 기준으로 우리가 큰 그림에서 저평가되어 있을 때 매수해서 고평가되어 있는 시점에 잘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겠다라는 기준으로 우리 청산 가치를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을 또 분석을 해볼 건데요 거래대금은 오늘 약 800억 정도가 수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전고체 이런 쪽으로의 오늘 거래대금이 800억 정도 수반된 종목이 되겠고 그리고 한농화성 종목의 과거력을 보면 계속해서 급등과 급락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강, 2강을 보고 저점 잡는 방법 저평가 종목들 잡는 방법 그리고 강세 전환될 때 대시세 초입에 잡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신다면 남들보다 빠르게 우리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우리 한농화성 종목의 기업가치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면 한농화성 종목 키움증권 기준 0119 탭에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동사에 부채가 750억 정도가 있는데 가지고 있는 자산 2300억에서 750억을 빼고 가지고 있는 자기자본 1600억을 계산기로 다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00억이면은 이렇게가 지금 1600억이거든요 억 10억 100억 1000억 그래서 1600억 나누기 그리고 이 회사에 발행된 주식수를 확인을 해보니까 보통 주로 지금 1560만 주가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1560만 주의 선을 이제 이제 나누기를 했을 때 한 주당 동사의 기업 가치는 약 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고체 2차전지 고부가 가치 멀티폴이 높게 평가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가 만 원 정도로 이제 확인이 된다면 그 만 원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차트에 표기를 두는 겁니다 메모장에 메모를 해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이 청산 가치 만 원이 어느 순간에는 무슨 기회로 내가 200%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기회로 그리고 최근 주가가 2만 6천 원까지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150%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었던 저점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또 이 청산 가치를 활용해 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농화성 종목의 저점과 고점의 사이클을 잡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근데 싸게 살 때는 공포감이 너무 커요 왜냐면 3만 원짜리가 만 원까지 마이너스 65%가 폭락하면 주변에서 한농화성 그 종목을 왜 매수하느냐 지금 주가가 마이너스 반토막 시장을 역행하면서 역추세 구간인데 여기서 만약에 만 원을 깬다 기업의 청산 가치를 빼고 전저가를 깨고 이 종목이 계속 하락하면 지하실이 열릴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공포감이 굉장히 높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청산 가치를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계산해 봤더니 우리 한농화성 종목의 기업의 가치가 만 원 정도가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만 원 밑으로 빠졌을 때는 나는 묻지마 분할 매수 저점 매수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매매 전략을 세우셨다면 저점 9,800원 대비 3만 1,000원까지 200%의 상승이 2023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있었던 버전이고요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도 과거의 시세를 반납했고 우리가 2강에서 이야기 드렸듯 RSI 보조지표도 과대납폭자리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웬만한 투자자분들은 공포스럽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농화성 종목의 기업 청산 가치 만 원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신 분들은 만 150원까지 빠졌을 때 이 종목의 기업 가치가 만 원이면 만 150원에서는 충분히 내가 베팅을 해봐도 되겠구나 라는 결심을 진행을 해볼 수 있는 매수 근거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렇게 우리 청산 가치를 활용해서 저점에 잘 공략을 했다면 최근 다시 전고체의 2천 원지 테마가 돌면서 2만 6천 원까지 우리 몇 달 만에 150%의 시세를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폭락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뭐가 들어왔을 때 대량 거래가 수반되는 대시세 초입의 구간을 접어들었을 때 이 타이밍에 공략해서 단기적 상승을 누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 출근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어떤 종목들의 거래장이 들어오는지를 조금 보는 게 저는 조금 너무 힘들고 너무 이제 시장을 보고 있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관심있는 종목들의 기업가치를 분석해보고 청산가치 부근까지 빠져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혹은 청산가치 밑으로 빠져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형태로 전략을 세워가 보셔도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마지막 종목은 고려 아연 종목의 차트 분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아연 종목도 우리가 2강에서 살펴봤듯이 과대낙폭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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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등등의 저점 매수의 기회들을 여러 번 주었던 종목인데요 여기서 하나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서 이 종목의 기업가치를 활용해서 청산가치를 활용해서 매매 전략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부터 보도록 할게요 고려 아연 종목의 시가총액 약 9조원 정도가 되고 부채 2조를 제외한 자기자본은 9조 6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도록 할게요 9조니까 조금 어려운데 계산기 숫자 쓰기가 좀 어려운데 9조 6천억 정도 가격이 되고요 지금 가격이 960억 9600억 이러면 이제 9조 6천억 정도 가격이 되고 이 9조 6천억 나누기 그리고 이 종목에 발행된 총 주식수를 확인해 보니까 약 2100만 주 정도가 됩니다 2100만 주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100만 주 정도를 나눴을 때 한 주당 동사의 기업의 청산가치는 약 45만 원 정도 대략 46만 원 정도로 이제 보시기 편하게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차트 지난 3년 동안에 차트를 올려놓고 이 기업의 기업의 청산가치 46만 원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신자분들과 같이 확인을 했는데요 청산가치 관점에서 이 종목의 매매 전략을 세워본다면 RSI 보조지표가 과대나 폭인데 청산가치 46만 원을 하회했다 그러면 이 자리는 공포스럽지만 기업의 청산가치가 46만 원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배팅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46만 원짜리가 68만 원까지 22만 원 정도 퍼센트로는 약 50% 정도의 상승을 도모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청산가치 뭐 얼마다 얼마다 뭐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겨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청산가치 밑에서 뭐 40% 50%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데 이 지표를 이 가격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RSI 보조지표 기술적 관점에서 과대 낙폭인지 아닌지 강세 전환되는지 가격 조정받고 기간 조정받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강조를 해드리지만은 청산가치 관점에서 고려 아연 종목 기준 46만 원 밑으로 빠진다면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미보유자분들은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보유하시다가 46만 원 위로 고평가 구간으로 시세가 나오면 위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고가 고평가 구간 수익 챙기는 행복 실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청산가치를 활용한 우리 시장의 주도주들 어떻게 매매 전략 잡아야 되는지 저점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월요일 기준 주도주가 아닌 차기 주도주로 이제 선별될 수 있는 우리 대시세 초입 종목들에 대한 세 종목 빠르게 좀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원택 종목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오류가 있어서 이제 윈택 종목과 원택 종목을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막은 윈택이라고 나올 건데 이제 종목명은 원택이라고 제가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고 자 원택 종목의 과거의 차트를 보면요 15,000원 정도까지 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 원택 종목의 이제 주가가 7,600원까지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정도의 낙폭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토막 정도의 낙폭을 확대하고 그렇게 기간 조정을 거쳐나가다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대량 거래를 3월 5주차 월요일 기준 수반하면서 3월달 2월달 고점 영역대를 돌파하는 뉴미안 슈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시세 초입의 전제조건 첫 번째 가격 조정을 받았는가 반토막을 반토막의 가격 조정을 선제적으로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요건에 충족이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간 조정을 받았는가 우리가 박스권 횡보를 보이면서 7,600원 자리를 깨지 않고 박스권 등락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거쳤다라는 관점에서 기간 조정도 거쳤다라고 저는 보도록 하겠고 그럼 마지막 대량 거래가 터졌는가 오늘짱 거래대금 1,480억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장대양봉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강하게 이 종목에 들어왔다 그런데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직전의 한계점이었던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는 슈팅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차기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는 대시세 초입요건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을 좀 세워본다라고 한다면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저점 라인 3,750원 자리를 기준 잡고 이 캔들을 깨지 않고 한 번 더 조정받고 반등하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시청자분들이 관심 종목의 심장 속에 머릿속에 꼭 기억해두고 계시다가 큰손들이 세력들이 끌어올린 자리까지 뺐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는 단타 그리고 저점 매수 기회로 우리가 윈텍 종목을 잘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정하겠습니다 종목명을 제가 또 윈텍이라고 했는데요 원텍 종목 추가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빠르게 단기상승을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대시대 초입으로 브리핑 드린 종목들을 계속해서 다음주 이번주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텍 종목 다음은 고려제약 종목을 보도록 할텐데요 고려제약 종목이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강세 보이면서 바닥에서 대량거래가 터졌습니다 이 종목이 바이오 제약적으로 감기약도 만들고 소화제도 만들고 비타민도 만들고 영양제도 만들면서 회사의 매출이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난 2004년부터 20년 정도를 계속해서 돈을 벌었던 회사인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때 잠깐 올랐다가 17,000원짜리가 6,000원까지 15,000원대에서 반토막 이상의 가격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도 굴곡에 있듯이 이 종목도 코로나 때는 15,000원까지 갔지만은 그 이후에 반토막 이상의 가격 조정을 선제적으로 받았고 그리고 박스권의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추세하다는 해서 오늘 뭐가 들어왔다 대량거래를 수반하면서 오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됐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종목의 매매 전략을 세워본다면 오늘장 대량거래 터진 캔들의 저점 라인 6,600원 가격을 기준 잡는다 그리고 대량거래 터지기 전 과대 낙폭 자리에서 저점을 다진 캔들이 6,350원 캔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광풍이 계속된다면 중소형 종목들도 이를 추정하게 될 텐데 그러면 가능한 폭등한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가격 조정 반토막 기간 조정 받고 이제 막 큰손들과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라고 주식장에 천명한 우리 대시대 초입일 수 있는 고려제약 종목을 6,300 6,600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서 반등하는 타이밍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제약주 그리고 대시대 초입 종목들로 단기 상승 도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동성 케미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기준 마지막 대시대 초입 종목인데 이 종목도 과거력을 보면 2,000원에서 6,000원까지 200% 정도의 상승을 기록했었던 과거력이 있고 6,000원 중반에서 3,000원 중후반까지 또 반토막 정도의 가격 조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이후에 박스권 기간 조정 횡보를 통해서 고점에 있는 물량들을 누군가가 받아 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최근 월요일 기준으로 대량거래 수반 장대양봉 매수세를 유입시키면서 누군가가 돈을 써서 과거에 매물대였던 4,800원 자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의 매매전략을 세워본다면 4,500원 자리 4,8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눌림목 자리가 시청자분들이 관심있게 봐야 될 매수 타점으로 저는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강의 내용에서는 월요일장 기준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그리고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청자분들 보유 종목들 중에서도 내가 이 종목을 더 보유해도 될지 안 될지 청산가치 관점에서 어떻게 청산가치를 도출해내는지 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일각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가지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이 좋은 전략들 앞으로도 계속 세워드릴 거니까요 이델리TV 계속 애청해 주시고 앞으로 4강에서 이야기 드릴 내용들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실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운명을 바꿔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강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4강에서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들 준비해서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